네!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!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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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해동물! 미국 가재를 수십 마리 잡아서 먹어보자!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때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 가재를 잡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미국 가재를 잡아서 저도 먹고 은혜도 먹고 아니야! 그리고 페페랑 아오한테까지 한 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미국 가재를 잡으러 전남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가요 렛츠 고 강원도 속초에서 전남까지 차를 타고 가면은 5시간 내에서 6시간 반이야 리바 자 여러분은 미국 가재들끼들 한번 조져버리려고 나주로 왔습니다 자 요 통발 통발로 일단 미리 설치를 해놓고 밤에 왔을 때 활동하는 미국 가재들 같이 잡고 통발도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연예야 뭐라고? 누구야 리발렉야 자 오늘 히트TV에 보거님이랑 콜린에 같이 왔거든요 자 바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쪽에 미국 가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낮 같은 경우에는 돌을 들쳐야 미국 가재들이 나오고 밤에 오면은 얘네들이 앞에서 그냥 기어다닙니다 자 그래서 낮에 통발을 먼저 한번 설치해 볼게요 그리고 미국 가지는 저도 먹긴 할 건데 테테랑 아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새끼들도 좀 많이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해동물 같은 렛개들은 씨 부터 말려야 돼요 왜 빨리 와 걔 거미 무섭대 아주 콜린님이 거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무섭대요 뱀 무서워요? 쿵어 거미 무서워요? 뱀 무서워 이상한 렛개에요 여러분 요런 돌 들면은 낮에는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음 없습니다 어 원래 있었는데 자 이 돌 어 없네 낮했네 이거 밤에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벌써 다 퇴치했나? 미국 가재? 잡았어요? 이야 이 집게가 작잖아요 집게가 작은 게 암컷인데 암컷이고 개 큰 거예요 암컷한테 물리면 별로 안 아프다고 그러는데 와보세요 예예 한번 해보죠 일단 얘는 챙기죠 통 어디 있어요? 송주머니 어 잠깐만 있어봐 여기 들어가라 오늘 미끼 뭐야? 오늘 미끼 닭발 왜 맨날 이상한 거만 넣어? 이런 게 재밌잖아요 검은도에서 닭발로 해보셨어요? 해봤죠 보건에 뭐 마시는 거 먹었어요? 고춧가루가 3개 연속으로 껴 있네 아 그래요? 아 나 정말 큰일 났네 왜 귀 개빠래 지금 저분 폴리님 동생이거든요 지금 동생 뭐 잡은 거 같은데 굉장히 숫기가 없고 말이 없다 그러는데 뭐 잡았어요? 아 이것도 미국 가재예요 암컷이네 말랑말랑 아 이건 탈피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바로 여기 넣어주세요 절대 여러분 놔주면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다 넣어줬어요 쓰레기 챙겨 말이 없어요 여러분 묵묵하게 평소에 잘생겼다는 소리 듣나요? 찍지 마세요 물로 꽉 묶어줘요 그리고 하나는 저쪽 어때요 저쪽? 나 고민 있을 거 같은데 얘네가 약간 요런 음습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던져버려 자 그리고 밤에 와서 조십시오 지금 조지면 너무 아까워 배고파서 그러잖아요 어 맞아 밥 먹으러 하자 자 여러분 이때 밤에 올게요 라탕라탕 자 여러분 밤에 다시 찾아왔는데 지금 이쪽에 날라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벌레입니다 와 이거 목이 개 털리게 했는데 통바라지 그대로 있고 저거 이따가 확인할게요 자 요런 얕은데도 애들이 못 나가는 경우에 벌레 들어왔어 어우 슛 죄송해요 잡았어? 오우 야 여기 이상하게 암컷이 많아요 수컷이 없어요 들어가라 닫아버려 어 야 야 통발 옆에 한 마리 나와있다 통발로 들어가 통발로 들어가 들어가지마 어 통발로 들어갔어 통발로 넣었어 어 거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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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라우마 극복해라 안해 싫어 여기 잡아줄게 아니 하지마 아 버려 이거 말조개 맞죠? 에 말조개 더럽게 맞았다 합니다 네 방생 여러분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진짜 개체수 많았거든요 개체수가 지금 엄청 줄었어요 어? 여기 한 마리 보이시여 또 암컷이요 또 암컷 리발레캬 통 어딨어요? 버려버려 자 요런 잔잔하게 고여있는 곳이 좀 많거든요 요런 거미줄 있죠 요런거 요런거 띵띵띵띵 끊어버려 자 여러분 돌 들쳐서 한 마리 또 나왔는데 리발레캬 오케이 뭐 잡았어?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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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아니 잠깐만 이거 뭔데 새가 왜 나와? 근데 새에 물리고 있는 소문에 아 새 나줘야겠다 똥쌌어요 어디? 페인트 칠했네 어 아 나 잘 날아가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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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근데 많이 죽였어요 근데 많이 죽였어요 어 새 잡더니 아주 시크해졌어 저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탈필을 합니다 탈필하면서 얘가 점점 커져가고 말 중엔 버려주세요 어디 어디 잡아주세요 야 로아이레캬 야 또 있어 또 있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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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잡을게 내가 잡을게 더 더 일로아이레캬 오 수컷이야 수컷 들어가 근데 너 왜 수컷 좋아해 결혼했잖아 아니 콜리님이 과제를 못 잡네 내가 잡을게요 일로아이레캬 아니 독이는 새파리는 접서떡서 잡으면서 개웃기네 왜왜왜왜 얘 누군데? 우와 동사리잖아 잡아도 되는거야? 잡아도 돼 잡아도 돼 꽉 추워 오 그치 동사리라고 민물아기라고 하는거거든요 이빨 보시면 이렇게 입이 엄청나있습니다 성주님 더러요 버려야돼 자 여러분 여기 한마리 묵쥐가네 묵쥐개 묵쥐개 아 말조개 사이즈가 어 실한데 네 리즈인거에요 버릴게요 냄새 개난다 보거님 언제 잡아요? 나 여기 한마리 잡았는데 아 그래요? 잘했어요 아니 콜리님 보거님 좀 교육시켜주세요 한 마리도 못잡았잖아 지금 저쪽에 혼자있거든요 빨리 가자 어 들려? 뭐 잡았어요? 아니 손으로 고기잡기 선수네 잘한다 잘한다 3마리 있다고? 다 잡을 수 있어? 이야 1타 2피 누이좋고 매부잡고 마당쓸고 죽고 돈해버린구만 아니 콜리님 동사리를 인간병기로만 들어왔어 오케이 한마리 어 잡았어 얘 보시면 이렇게 탁탕탕 말랑말랑하죠 자 여기 탈피한지 얼마 안되서 지금 굳어가는 중인데 보통이면 살려줬을텐데 유해동물 떵크레잌 징거미가 있네 이 징거미세요라고 저번에 제가 먹었었는데 요게 사실 흔치 않거든요 얘는 겁나 빨라서 잡지도 못할뿐더러 유해동물이 아니라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난 대물이야 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우씨 거미 깜짝이야 와 거미 개 커 와 꺼져 꺼져 물대풀 이발랄게 뭔데 뭔데? 말조개 안에 뭐있어요? 고기 말조개로 고기 잡았어 아니 인간병기로 만들어왔어 새도 잡고 말조개로 고기도 잡고 진짜 못 잡은게 없네 말만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뭐있어 뭐있어 잡아봐 잡아봐 인간병기 여기 있었는데 여기있어 형 바로옥 아아아아 아아 놔줘 놔줘 나이스 나이스 뭐야 더 뭐잡았어요 어 이거 뭐에요? 여러분 아쉬운거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거 금붕어 아니에요? 예예예 군붕어잖아 민간병기님 금붕어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? 로빠비죠 로빠비죠 야 오 진짜 금붕어예 야 진짜 금붕어야 뭐야 개 신기하네 오케이 야 거의 가득 찍었습니다 근데 더잡아야되요 뭐야 뭐야 그건 또 뭐에요 민간병기 물고기병기네 어디서 가져와 자 여러분 지금 세 번째 포인트로 왔는데 여러분 여기 물고기 우와 피렘이 천지네 뭐야 저거 미국과재인데 저 돌밑에 저거 미국과재 같은데 보이시죠 여러분 맞아? 맞죠 맞죠 잡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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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할 수 있어 눌러 눌러 그렇지 그렇지 뭐야 많다고 여기여기여기여기여 야 바로 도망간다 조용히 좀 해 쑤컷 쑤컷 와 여러분 이게 쑤컷입니다 자 이게 집게가 완전 다릅니다 야 여기가 노다지네 지금 이 위에 올라오는 애들 분명히 있을거에요 어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어 황소개구리 새끼 같은데 근데 와 어디있어? 아 저기로 도망갔구나 야 얘 진짜 큰데 여러분 집게발 크게 보세요 얘 진짜 크다 꺼져 여기도 지금 몇 마리 있어요? 여기 한 마리 더 오케이 들어가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룬가룬가 그대로 둬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가재 두 마리가 엉겨붙어서 룬가룬가 하고 있었거든요? 잡아주세요 두 마리 한 번에? 와 여러분 미국까지 잡은 거 보세요 뭔데? 또 잡았어? 아 역시 민간병기 넣어줘 뭐야 여기 새우있다 새우 미국가재 새우 야 잠깐만 다리가 하나야 이렇게 들어가 뭐여? 이거 뭐여? 블루길 잡은 거에요? 인간병기 여러분 여기 블루길이에요 이거 블루길은 전부 다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다 퇴치해야 됩니다 넣자마자 오케이 오케이 또 뭐 잡아요? 오우 수컷 데코 자 여러분 이렇게 잡은 거 통이 꽉 차가지고 우와 미쳤어 자 이제 이 비닐만 들고 다닐게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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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물린다 물린다 잠깐만 오우 말이야? 형 저 이거 그냥 바로 나올 것 같아 와 진짜 바로 있네 여기 자 들어가 어디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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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아 너 또 있어 또 있어? 오케이 알았어 오우 여기 여기 넣어 3.10 들어가라 나이스 와 여기 미꾸라지도 개 많네 또 있어 여기 또 있다 와 작다 자 여러분 요런 거는 페페나 아웃딱 주면 딱이에요 들어가라 또 있다 또 있다 야 이쪽은 여러분 작은 게 많네 여기가 딱 페어랑 늘때 거면 죽이 존 내버려 와 밑에까지 왔던 것 중에 역대 거네요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이제 한번 잡아 본 거 어때? 얘 집게 봐라 이건 무섭다고 와 너무 무서워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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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야겠다 제발 못 받으면 뒤에서 인터셉트 해줘요 나이스 잠깐만 잡은 거 한번 들어보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여긴 들면 있겠는데? 열어 봐봐 바로 있잖아 바로 있어 바로 쪼금해 쪼금해 어 그래 들어가 살피 향 이제 있다 이거 아 말랑이야? 말랑이 좋아 말랑이 맛있어 말랑이 맛있어 아 이들 느낌도 좋지 우와 이게 뭐야 아니 집게 어디서 왔어요 죽었어요 죽은 걸로 지금 물고기 잡은 거 아니 말 없이 잡는 걸로 유튜브 하나 파봐요 와 쟤 대박이에요 와 또 집게로 물고기 잡는 거 봐 저 그 병기 무기 좀 빌려주면 안 돼요?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걸로 물고기 잡을게요 저기 있네 리발 야 쉽지 않네 아니 미꾸라이 잡아야 된다 라사 오케이 이거 사이즈 괜찮은데? 나 이거 펫다 야 이리 끼야 죄송합니다 자 동사리 집게할게요 동사리 리발 래키야 너 아우한테 가자 너 아우 베겨줄게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직 안 끝났어 리발 래키야 제발 잡혀줘 오케이 꺼져 정따라진 래키야 와 동사리 크다 자 원샷 원킬로 갑니다 일로 와이네 래키야 자 여러분 동사리 잡았습니다 와 이거는 아우 주고 싶긴 한데 너 가져가면 내가 죽겠다 미안해 놔줄게 어 가 가 가 꺼져 정따라진 래키 한 마리 집게로 잡을게요 오케이 자 넣고 자 요렇게 또 있어 야하 들어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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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일로 들어와 위로 가서 하깃집래 이 끼야 하깃집래 와 잠깐만 어 역대급 한번 불려주세요 진짜 역대급이다 들어가라 여러분 이거 아우랑 페페 딱 줄 사이즈 얘네들은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왜요 또 있다 왜요 조그만거 또 페페페페페 자 유해동물 같은 경우는 새끼대부터 조져야됩니다 넣어버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잡아온 미국 가지를 쿨러 안에 넣어볼게요 우와 저 부르기를 가져가면 썩어서 냄새가 될 거 같아가지고 아까 뒤에 고양이 있던데 고양이 고양이 주자 고양이 자 여러분 이제 위에는 통발 한번 거들어가 볼게요 여기 근데 사실 별로 없을 거 같아서 기대를 별로 안하고 있어요 벌써 없어 벌써 없어 없어 어 있네 한 마리 있네 어 두 마리 있네 두 마리 오 크다 이거 보면 팔이 달라요 랭크스네 얘가 이제 한쪽이 부절이 나가지고 한쪽 없어졌다가 탈피하면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 조그만 네 그런 거래요 들어가 아 얘는 암컷 암컷 안에서 룽가룽가 하려 그랬네 룽가룽가 저기에 좀 있을 거야 난 없을 거 같은데 자 이거는 인간병기가 꺼내줄 거예요 오 많은데? 뭐야 뭐야 아 스킬 스킬 더문도인 더문도인 뭐야 인간병기 야 이 인간병기야 오 맞네 맞네 오 고기도 있다 야 줄 끄는 거 깨? 진짜 인간병기네 몇 마리요? 두 마리 들어가라 한 번 해줘 들어가라 넣어버려 넣어버려 심지어 잘 던져? 와 역시 두 번째 톱마라 음습한 데 들어가니까 개체수가 꽤 나왔어요 여기서만 열 마리 뽑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 과제들을 진짜 역대급으로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분배해가지고 가져가서 저도 먹고 페어도 먹고 늑대거북도 먹고 싹 다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집으로 가죠 라삭마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 과제들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요 미국 과제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아주 락같은 유해동물입니다 끝 자 그래서 제가 미국 과제를 한 세 번 정도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한번 먹었었잖아요 근데 오늘 요리는 제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옛날 댓글을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형 저거 미국 과제로 간장 미국 과제장 만들어 줘 그래서 제가 댓글로 리발레키야 이거는 나를 죽이는 거야 왜냐면 과제에는 굉장히 많은 기생충들인데 그걸 생으로 간장 미국 과제장을 하면 나는 리지는 거거든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어장도 있잖아요 문어도 생으로 먹으면 안되고 문어를 한번 삶아서 먹거든요 자 그런것처럼 미국 과제를 살짝 데쳐가지고 간장에 담가서 미국 간.. 아니야 뭐지? 미국 과제 간장 간장 미국 과제장 갈 자신 있게 하지마 은혜야 너 한국말을 못하잖아 나 외국에서 왔잖아 몽골 사람이잖아 얼공하면은 여러분 아 헛다판 국제기 은혜구나 이 과제를 먹을 때 주의할게 뭐냐면요 과제 기생충 이건 사실 열을 가면 없어지는 건데 과제 패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제 바이러스에요 자 근데 이미 미국 과제는 토치 왜 웃어 토치? 토차 도가 토치 이렇게 떠 내가 토츠 이랬어 토 재밌어 하네? 자 그래가지고 미국 과제를 안전하게 열을 간 다음에 먹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일단 간장 미국 과제장에 쓸 그 간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장 빨리 와 뭐야 뭐야 뭐 찍었어? 아니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? 자 여러분 이 간장장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간단한데 바로 이 간장 엉엉엉 한 컵 버려 자 그리고 물 한 컵 넣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왔어요 야아 주입식 교육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은혜같이 특히 단순한 사람들은 주입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사람들은 토치 바랴 바랴 자 여기다가 은혜야 뭐해 이거 찍으라니까 뭐 찍어 뭘 찍어 뭘 뭘 찍어 아니 일로 와 뭐 한 거 아니야 왜 저래 의심스러운 눈초리 마카롱 마카롱이라니 자 요 설탕도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들어가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같이 끓여야 될 재료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흩날려라 통마늘 야 여기 튀어 안 튀게 할게 안 튀긴다고 어떻게 안 튀어 내 표 좀 봐봐 나미드 튀어 안 튀어 너 튀면 진짜 뭔데 이혼 땡큐 흩날려라 안 됐지? 나 이혼하기 싫어 자 다음 바로 양팔인게 요것도 그냥 바로 던져버려 들어가 자 그럼 그리고 요 사과가 필요합니다 자 요 사과를 넣었는데 요 사과를 깎아서 넣어야 된다고 해요 나 잘 깎는 거 알지 이게 사실 한 번도 안 그 나 할 수 있어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요거를 한 번도 안 딱 그 너 할 수 있어? 알았어 그냥 자를게 어깨 아기요 어깨 아기 사과도 다 넣어줄게요 헉 앉았어 앉았어 너 진짜 뒤질 뻔했다 너 언제 했어 이거? 아침에 우와 대박이다 여러분 요새 은혜가 방송 역시 많아가지고요 이제 곧 출연을 안 할 예정입니다 뿌이뿌이 오오 뿌이뿌이 개 럭한데 오 소름아 진짜 소름 났어 털 썼지 뭐야 뿌이뿌이 표정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더라 맥이 아니야 뿌이뿌이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끓여줄게요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냄비 팅 그럼 바로 파이 자 여러분 이렇게 30분 정도 아주 푹 삶아 줄게요 바로 라그리 봉숨 따로 또 하고 있어 자 여러분 이제 미국 가재들을 한 번 삶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삶기 전에 미국 가재를 살짝 손질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 미국 가재의 내장을 빼야 되는데 그냥 뭐 해체해서 하는게 아니라 되게 간단해요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미국 가재의 꼬리를 보면은 다섯 개의 부채꼴 모양으로 되거든요 자 그중에서 여기 제일 큰 거 있죠 요 가운데를 잡고 또 끊어요 끊고 천천히 자 빼면은 자 요게 바로 내장입니다 자 이러면 끝이에요 가재 내장은 달랑거리는 건 이거 하나뿐이에요 버릴게요 아참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은 조금 크기가 큰데 여기 네 마리 작죠 얘네 네 개는 누구 거냐 테테랑 아옹 꺼에요 왜? 왜 한숨 쉬었어? 그걸 꼭 말해야 돼? 왜 한숨 쉬었냐고 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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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턱 어어 왜 재밌지? 재밌잖아 또 하면 재밌다 재미없어 자 여러분 은혜가 손질할 거 해볼 거예요 천천히 쭉 만약에 넷 어 아 뭐야 아 이거 너가 먹어 또 이 새끼 뭐라고? 아니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발 제가 쓴 거예요 사실 제발 살려주세요 자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해야 은혜야 다행이지 내가 다 시킬 줄 알았는데 기분 좋지 응 노래 한 곡 해야지 어기아기 여라 어기아기 여라 진짜 머리는 어기아기 하하하하 잘한다 어기아기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거 나머지 다 손질하고 요거 네 개는 일단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싹 다 뽑아냈고 자 이제 이거를 한번 푹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혹시 모를 가집했을때 뭐 변경같은게 안걸려요 그거 걸리면 안되니까 맞지 은혜야 너 혼자 됐잖아 막 그거 걸렸어 내가 예스 예 자 여러분 일단 물 받아줄게요 자 하나 둘 셋 워터야 잠시만 방송이 장난하냐 내가 보여줄게 너무 요새 좀 힘이 없고 좀 팬 생겼다고 지금 건들건들해진 내가 언제 살짝살짝 아니 내가 내가 엄청 좋아했잖아 아 진짜 여러분 은혜가 팬분들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찍었다가 해파리 퇴치 이런거 영상 안봐요 자기 안나왔으니까 아 나 안나와서 재미없어 자 보여줄게 방송은 이렇게 한거다 대신 너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돼 알았지 간다 아 자 그럼 바로 모를 받아줄게요 워터야 봤어? 평소에 이렇게 안하잖아 자 후라이팬 후라이팬 아니야 보면 어젯한 타올잖아 아니야 아니야 자 냄비 우와 아 나야? 보여줄게 한다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돼 자 냄비 자 봤지 그러면 너가 파이어 해봐 자 하나 둘 셋 파이어 와 아니 거짓말 안하자면 은혜가 원래 목소리가 작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음악소리 들으면 애가 뭐라 하는지 몰라요 그러고 있어 이래라 그래요 근데 저 5년동안 만나면서 처음 들어 너의 대시벨 내 팬 더 생기겠지? 여러분 은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 나 달라졌으면 좋겠대 더 낮아졌으면 좋겠대 아 사람들이? 알지 나 소심해지는거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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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소심해가지고 짜증날치게 예? 아andra 그리고 깜빡한건데 양치시켜야 돼 양치 자 여러분 얘네가 뻘지형에 많이 사기 때문에 양치로 조조조조조조조조조 너 조조조조 할 수 있어? 나 그거 특긴데 특기야 하나 둘 셋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지? 조조조조조조조조존줄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! 저희가 갑자기 닦아봤는데요 해봐. 야 목소리 그거밖에 안돼? 더 크게 git! 조라eb 요새 도라이머! 내가 5년 만났는데 이런 모습도... 처음이야. 그래 다시 돌아와줬으면 좋겠어. 자 물이 펄팔 끓기 시작하니까 아주 재수어지게 터져버려서 미국까지 한 2마리, 3마리, 4마리, 5마리도 아니고 무려 70마리 정도는 3마리 재수 없는건 미국과 재력의 유해 동불일길 그냥 바로 뒤져야 된 바로 억얘기 어다! 와우. 다 익었어. 너 맛볼래? 너 먼저 봐봐 왜 너 맨날 내가 너 뭐 할래하면 너 먼저 해봐 야 은혜야 뭐 어디 갈래? 너도 해봐 너 먼저 가봐 나의 안부를 절어서 우리는 그걸 이용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일단 얘네도 20분 정도 아주 팔팔 끓여줄게요 자 여러분 근데 그 와중에 아주 팔팔 끓고 있습니다 요정도 끓었으면 됐으니까 바로 톤 오프 자 여러분 그리고 얘를 상온에서 미지근해질 때까지 시켜야 됩니다 뭐 냉장고 이런 데 넣어도 되는데 사실 넣는 것보다 상온에서 시키니까 훨씬 더 그 감칠맛 풍미다 그래요 거짓말 뭐가? 내 얼굴이? 아니 너 얼굴 계속 보다가 거짓말 이래가지고 너 얼굴 보고 말았잖아 잠깐만 아니 냉장고를 넣대잖아 아니야 보통 상온에 시켜 명인들 있지 이런 거 뭐 명인들이야 너 지금 명인 비하하는 거야? 비하하냐 이거 가스라이팅 알았어 알았어 자 여러분 그리고 간장만 쫙 빼내면 됩니다 버려버려 자 여러분 요정도 끓였으면 바로 턴 오프 자 그럼 이녀석들은 자 여기에 쫙 너희 먹을 거야? 아니 너 지금 이때까지 미국까지 먹은 사람들 방금 비하한 거 아니야? 뭔 소리야 자 그러면 이따 여기다가 물기를 잠깐 빼주고 자 여기다가 이제 부수기재들이 넣어야 돼요 자 바로 아까 넣었던 통마늘 다 때려 넣어 통로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그럼 내 것 10분의 크기의 령랑로추 잠깐만 왜? 더 큰데? 내가? 아니 얘가? 이거라 많이 먹어라 많이 라삭 야호 라사 자 그럼 내 것만 한 홍로추 아니지 꼬들지 좀 마 라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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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브라이 고르동가스 사브라이 어때 이런 모습 보면? 재밌고 좋지 아니 결혼 잘했다고 생각했지 아니 이거나 많이 먹어 자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흩날려라 천보낭 천보낭 자 여러분 이제 다 식어버린 간장을 넣으면 되는데 넣기 전에 간장 맛 한번 볼게요 할레루야 땡큐 매니저 뭐야 손 옳지 엎드려 옳지 빵 핥아 옳지 이거 빵 핥는 거 거기 간장 아니야? 아 여기 간장 아 여긴가? 자 여러분 이제 이 가지 있죠 가지요? 가재라고 했는데? 이거는 분명 네 귀가 이상한 거야 아니 영상 보면 알 거야 네 귀가 이상한 거야 가재라고 했어 여기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가지 있죠 가재라고 했어 자 이 가지 여러분 냄새가 진짜 좋은데? 랍스터 냄새 나요 자 여러분 이 가재를 이제 다 여기다 한 마리씩 넣어줄게요 와우 자 여러분 이제 이 간장을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미국 가재장 완성됐으면 바로 라가리 보호세 띡 탁 자 여러분 이제 얘네를 원래 게장 같은 경우는 이틀에서 3일도거든요 근데 얘는 좀 가까이 오지 말래? 왜 가까이 온 거야? 잘생각 뭘 믿냐? 미친놈 말이야 얘는 하루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열어버려 저 멀리 꺼져 옆통수로 다 담아버려 자 여러분 내일 봐요 라당 담아 하이 큐 열어 와우와우 열어버려 와 여러분 색깔 보시면 제대로 나오는데 꺼내 쓰지 바라면 추벨을 해볼게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? 일단 여러분 다섯 마리만 꺼내서 먹어볼게요 왜냐면 이게 또 맛이 어떨지 모르니까 한두 마리 먹고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왜 숨 참고 말해? 아닌데요? 숨 참고 말 안 해도 돼요? 자 여러분 이 미국 가재가 사실 여기는 살이 없고 꼬리에만 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툭 뜯어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를 껍질을 벗길 때 끝에를 그냥 잡고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위에를 이렇게 딱 가면 돼요 와우 여러분 이거 간장 미국 가재자 바로 먹어요 초배를 와 우와 개맛있어 게장보다 맛있다 안짜 그냥 하악 안짜 빨아볼래 이거? 아니 자 여러분 다음 거 자 이 녀석도 바로 먹어볼게요 이거 국룰은 이거 이거 국룰 아니야? 자 바로 먹어 진짜 결맛있다니까 그냥 하나만 하나만 깨끗하게 깔게 깨끗하게 아니 닦아 아 요거? 어 뭐야 흐르는 물에 닦은 거 아니야? 그러면 뭐 비누까지 해? 이렇게 굳이 요 키뚜는 어떻게 해? 안 하잖아 내가 하나 깔줄게 깨끗하게 깔는 거 원하는 거지 한번 까면 와 쭉 까지네 이제 이거는 괜찮지? 이거는 조금 먹을만 할 거 같지 않아? 이거? 괜찮지? 안 먹을래 츄베르 츄베르 맛있지? 개맛이지? 개보다 안 느끼한 거 같아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? 속이 꽉 찼는데? 뭐 아까 먹기 싫다 막 그러면서 뭐 아까 맛없다 막 그러게 맛있어? 맛있어? 그럼 뱉어 아이씨 이거 볶아 먹어볼까 밥이랑? 언제 닦아 너가 가면 되잖아 아니 안 먹을래 여러분 건데 지금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지금 빨리 끝내라는 사인을 줬거든요 내가 언제? 여기서 끝난 게 은혜 탓이에요 페페라 아오한테도 먹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찍고 지금 여기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은혜 탓이에요 아시겠죠? 밥 볶아 먹을 거 안 먹을 거야? 먹어 자 그럼 일단 싹 다 까볼게요 김은혜 직원 이거 싹 다 까면 돼 오 가위로 라삭라삭 잘하네 해가지고 벌려버려 린다들이 뭐뭐 해가지고 해가지고 하잖아 맞지? 맞아 라삭해가지고 벌려가지고 너 진짜 잘한다 야 여기다 놔가지고 개시러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싹 다 까거든요 자 여기 있는 거를 지금 닦았어요 닦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화가 나지 않아? 응 너 인성이 진짜 안 좋구나 자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밥을 퍼서 돌려버려 열어버려 자 요 맛없는 밥 퍼가지고 살짝 이렇게 퍼가지고 한 번 상 첨부내 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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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바로 쌀 딱 퍼가지고 포배 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무 맛있는데? 밥 새우 공개 응 나왔어? 어 돼 밥 새우 공개 먹겠어 이거? 저거 봐 이거 시작되자 맨날 맛있는 거 있으면 카메라가 혼자 들고 있다가 저거 봐 이거 제일 큰 거죠? 응 알았어 이거 퍼가지고 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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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오워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극강의 맛을 봐야죠 다 털어넣을게요 한 번에 털어놓아 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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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죽이 싫어 자 여러분 이거 열 말 봐요 초.. 배랑 나는 어떤 맛이냐면 개살보다 안 느끼해요 대게나 뭐 이런 거 먹었어요 처음 먹었을 때 맛있는데 굉장히 느끼해가지고 많이 못 드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느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일단 저희 둘은 다 먹었고 대표님은 아우 줘야죠 자 여러분 혹시 몰라서 얘네도 전부 다 양치같은거 다 해놓은 상태에요 또 소금물에도 조금 담가놓은 상태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우 많이 컸죠 여러분 그래그래 제일 작은 자 요녀석 자 내가 위에서 줄게 너 받아 먹어 원래 얘 받아먹거든요 이렇게 줄까말까 어? 으이씨 꼬리만 뜯어갔어요 여러분 야야야야야야 천천히 씹어먹어 천천히 제발 천천히 먹어 딱딱해 저 목 꼼빅꼼빅한거 보이시죠 야 목에 있어 아직 걸려있어 걸려있어 넘겨 너 그거 못 넘겨 돼지는거야 됐다 됐다 그럼 이제 대가리 줄게요 천천히 무서워 어? 야야야야야야야 이건 아니야 오 오 씹는다 오오 오 오 오와 아우는 요정도만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우는 사실 여기 귀뚜라미 이렇게 저 좋아합니다 귀뚜라미 빠른데 잡을 때 핀색 끝에 물을 묻혀요 그러면은 관심이 보여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마시려고 하죠 그 때 머리에 라삭 어 라삭 내게 안 놓쳐 요거는 환장을 합니다 얼추 오 이거 인역복귀 선수네 다리 많이 남겼네 리밸래캐 다음은 페페 오케이 우와 벌써 화났다 페페야 오 오 왜 아직 야야야야야 가야야야야야야 ifier 아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있다고 이 바보래캐야 우와 또 거기 olun 아니 앞좀 보라고 와 이 씹는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은 진짜 갑각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 이거 미친듯이 먹네 야 리츠놈아 천천히 먹어 오유 오유 이렇게 다 씹어먹습니다 지금 다 밥살 나은 거 보이시죠 오유 맛있게 먹었다 오우 맛있게 먹었다 한 마리 더 줄게 조금 큰 놈 줄게요 자 니가 알아서 사냥해서 먹어봐 그렇지 거기 있어 거기 거기 먹어 우와 오유 야 앞에 보고 먹어 볼래? 이 말할게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딱 봐도 욕심 개많은 아가리거든요 자 지금 대가리 쪽 빠사고 있어요 지금 수염 난 메기 같죠 약간 음 음 음 음 배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또 줘 군속일깨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야 왜 확대되어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펜펜아 아오한테 한번 쳐 봤는데 아 맞다 여러분 붐바야도 보고싶죠 붐바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붐바야는 여기 귀뚜라미 있죠 라산네끼야 저렇게 딱 잡아가지고 붐바야 붐바야 여기 있어 하하핳미아 아 이거 이거 오늘 갈아줬는데 물구름 개 떡다줘 자 붐바야 이거 물구름 밑에 숨어있거든요 붐바야 이거 먹고자 이거 먹고자 괜찮아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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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쳐버리네 아 안 먹는데 여러분 자 물꼬를 여기로 치워주면은 저 동굴로 들어갈거에요 보세요 여기로 들어간다 이제 어 뭐야 너 길 잘못 찾았어 거기 아니야 어 그렇지 조심히 가 분바야가 먹이활동해서 안먹는대요 분바야 들어갔어요 저도 들어갈게요 방해요 야 그만좀 구경해 임마